천사예요? 오메 천사구먼요 아따 어디요? 아 시방 가고 있어요 나는 네가 천사라고 생각한다 소민아 진짜 왜요 왜요? 왜냐하면 예 음 글쎄 뭐 왜냐하면 땡 탈락 땡 탈락 탈락 탈락이야 이건 무조건 천사를 뽑으면 생각이 없었어 오빠 애초에 솔직히 말하면 너 지금 악마 후보야 오빠 제발요 오빠 전 천사후보예요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진짜 알았어 너를 천사후보로 올려놓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 천사구먼유 알았어 그럼 네 입에 잘 안 붙는다 근데 천사구먼유가 잘 안 붙네 하 너무 곰이 나 미치겠다 천사는 나의 엔젤 마이 엔젤 김종국이 하겠습니다 종국이 마이 엔젤입니다 사실 아까 약속한 것도 있고 또 크게 뭐 위협받지 않고 석진이 형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송지호 악마 유재석 석진이 형이 나를 천사로 뽑았을라나? 다 뽑았을 것 같아 그래서 악마예요 악마는 김종국이냐 유재석이냐 정사 이것만 evaluations sex 감사합니다.